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입니다. 일단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세계사, 근현대사를 다 했어요. 삼력사를 다 고종훈 선생님한테 수강을 했고 그 기억이 좀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었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한국사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막 이번 영상은 보통 제가 국어랑 영어 할 때는 다른 과목, 다른 선생님들의 책이나 교재를 같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사는 정말 제가 괜찮다라고 제 입장에서,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종훈 선생님 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분 것밖에 이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종훈 선생님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문구는 그냥 선생님이 쓰시는 문구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뭔가 확 와닿는 문구라서 여기에 썼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수능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범위 설정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수능을 수강할 때는 고종훈 선생님이 뭔가 지엽적이다? 약간 이런 평가를 많이 들으셨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강민성 선생님이랑 양강을 이루시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시장에서 봤더니 고종훈 선생님이 오히려 범위가 좁은 범위 설정이 좀 더 명확하신 편이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사 분량이 많은 건 상관이 없었지만 국어도 그렇고 국어 문법도 그렇고 저는 문법을 했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도 그렇고 행정학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저한테는 생소한 과목이어서 한국사에서 분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에서 한국사 공부 시간을 강의 포함해서 초시 때든 제시 때든 마찬가지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상을 넘진 않았어요. 제일 많았을 때, 이론 강의를 처음 들을 때 초시 때는 3시간 정도 했었지만 그 이후 제시할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고종훈 선생님 커리큘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브 커리큘럼의 비중이 제일 낮아요. 예를 들면 기본편, 초스피드, 파이널 압축 정리 있고, 중간에 기출 있고, 변형 있고, 동형 있죠. 이거 외에 문화사라던가 현대사라던가 독립사라던가 기타 등등에 대한 특강의 비중이 정말 낮아요. 실제로 사료 특강도 따로 들을 필요 없다. 올해부터는 사료 책도 안 나오니까. 그 말씀하시고 특강으로 들으라고 꼭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연도 특강 정도가 있거든요. 그만큼 메인 커리큘럼 외에 학습 부담이 없다는 거 보통의 대부분의 한국사 선생님들은 보통 이거 듣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식의 형태의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고종훈 선생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종훈 선생님이 제가 공부할 때가 18년도 말부터 19년이었거든요. 18년, 19년이었는데 이때는 동형 모의고사 콘텐츠가 지금 고종훈 선생님만큼 풍부하신 분이 없었어요. 양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개발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어쨌든 제가 이용을 했을 때 제가 고종훈 선생님 커리큘럼을 이용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저한테는 해당이 없었지만 저는 일행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크게 이제 직렬별로 뭔가 전문화가 많이 되면서 커리큘럼이 좀 많이 세분화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렬에 맞춰서. 뭔가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다루는 내용의 분량은 좀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한국사하고 영어는. 그래서 제가 영어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도 어휘 같은 경우는 직렬이 높은 직렬. 점수대가 높은 직렬을 대비하는 경우 점수대가 조금 낮은 직렬을 대비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휘 교재에 있어서는 제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일행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면 무거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렬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돼요. 특강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문화유산 거의 안 나오고 인물 지역은 내가 필요하면 그때 찾아서 듣는 거지만 이것도 저한테는 좀 오버라고 생각하고 북한 현대사는 한 30분 정도거든요. 고종원 선생님 유튜브 가면 30분 정도 있는데 그것만 들으면 충분합니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선지 한두 개 정도 껴서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술직이나 소방직처럼 한국사의 부담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좀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문제 쪽에서 문제 쪽에서 어느 정도 변별점이 있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이야 뭐 아예 소방직 교재도 따로 나오고 강의도 새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제집, 문제풀이 콘텐츠가 고종원 선생님이 조금 더 유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명확한 범위 선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역시 이론 강좌, 일순환 강좌의 러닝타임이었죠. 러닝타임 러닝타임일 건데 이거는 2020년 대비 강좌 그러니까 2019년에 촬영되어 2019년 7월에 촬영되었던 완강된 강좌들을 바탕으로 제가 계산했던 당시에 계산했던 러닝 분수입니다. 고종원 선생님이 제일 낮았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캡처해가지고 엑셀에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이것도 올해 강의들 2022 대비 강의들이 완강이 되면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적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년 정도 돼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전근대하고 근현대 비중이에요. 전근대랑 근현대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인사혁 원래는 예전과 한 3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법원직이나 소방직에서 근현대에서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은 인혁처에서 나오는 국사 문제들도 한 8문제 7문제에서 8문제까지는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 35에서 40% 정도의 근현대사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처음에 이론 강의를 들을 때부터 근현대사의 비중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고조원 선생님이 지금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가 39%예요. 39%고 여기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되는 비중만큼의 근현대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요 강사분들 중에서는 이 두 분밖에 없다. 물론 뭐 이게 비중의 차이냐 비중의 차이가 곧 가르치는 내용의 차이냐고 볼 수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 강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특강을 따로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학습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부터 분량을 좀 줄이고 가지칠 걸 쳐내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균형있게 가지고 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명확한 범위 설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강의 비중이 낮은 것도 기본 강의에서 명확한 범위 설정을 했으니까 부수적인 특강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고종원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공부했던 순서인데 최근에 선생님께서 올해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 나오면서 제가 공부했었던 시절보다 교재들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타겟에 맞춰서 출시가 된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경험들하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가이드들을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저때는 OX가 굉장히 늦게 나온 편이었고 개념편이 진행이 될 때는 OX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른 과목 공부 저는 다섯 과목을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제외하고 기출 문제집을 바로바로 풀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를 오랜만에 시작을 했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풀고 나서 이론을 듣고 나서 기출을 이후에 순차적으로 풀었었는데 왜냐하면 저때는 OX가 늦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OX가 비교적 빠른 시점에 지금 다 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OX를 풀어주시면 바로 배웠던 것들을 좀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자마자 해당하는 분량의 OX를 풀면서 강의 들은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저는 이게 굳이 강의 내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영어에서 제가 문법 할 때는 OX가 요약강의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포인트를 찾고 그걸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한국사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행정학처럼 뭔가 OX가 강의 내에 포함돼서 그걸 해설강의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독학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고종훈 선생님 카페에서 보면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겸직 신청 과정 때문에 이거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나 글을 못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굳이 책을 사시지 말고 요거를 그냥 그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론을 복습하면서 이제 기출을 푸는데 뭔가 상위직렬을 노리시는 점수대가 높은 직렬들 한국사가 기본적으로 90점을 깔고 가야 되는 평탄하게 나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올해 경찰 2차 21년도 경찰 2차처럼 나와도 90점은 받아야 됩니다.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90점을 넘어야 되는 안정적으로 한국사 점수를 갖고 가야 된다면 1200자를 하시되 세무나 검찰이나 경행 등등등 특별하게 전공과목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800제만 하셔도 돼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범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범위상의 차이는 없고 반복 횟수의 차이예요. 반복 횟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1200제를 하든 800제를 하든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 어차피 두 번 세 번 정도 풀어야 되는 교재들이다 보니 교재 자체에 반복 횟수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때 단원별로 꼭 복습을 하시면서 문제집을 푸시길 바랍니다. 이때 오답 지문도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좋은데 처음 개념 강의를 듣자마자 들은 즉시 OX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 오답 지문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OX 자체는 괜찮을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루 10분 정도씩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봐가면서 기출문제집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이론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암기인데 그 어떤 암기냐면 물론 이제 문화사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유적지나 서적이나 인물이나 작품들에 대해서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정확한 워딩을 외워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 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부분인데 끝까지 암기가 끝까지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연도예요. 연도 연도 암기에 대한 부분들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무턱대고 암기를 하겠다고 하면 뭘 암기해야 어떤 연도를 암기해야 되는지 에 대한 감도 잘 안 잡히고 암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돼요. 왜냐?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아 내가 연도 외워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동기부여가 되죠. 이걸 바탕으로 이런 동기부여가 됐을 때 연도 특강을 들으면 머리에 굉장히 잘 남아요. 아 내가 문제 풀 때 저 연도 못 외워서 많이 틀렸는데 이런 거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연도 특강 들을 때 훨씬 더 소화가 잘 됩니다. 사료 특강은 저는 그냥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었었는데 기출문제를 풀면서 사료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면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연도 특강을 들었으면 문제를 오답 기출문제를 풀면서 계속 발췌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특별하게 못 외우는 연도들에 별도로 표시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 표시를 하고 외웠던 연도는 좀 제외하고 다시 추가되는 것들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연필로 표시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형광펜 색깔을 달리해가면서 특히나 더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녹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형광펜 표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도특강은 그래서 끝까지 쭉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동영까지 동영을 들으면서 계속 내가 이 연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습 점검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OX는 이제 여기까지도 봤으면 계속 봐야 되는 지문이 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정도쯤이 되면 10% 정도가 남을 거거든요. 계속 실수하고 틀리는 지문이 그런 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10분에서 20분 정도 후루룩 후루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좀 생겼었거든요. 특정하게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해당하는 표현을 몰라서 문제를 틀렸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답 지문을 동영 푸실 때까지는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를 여러 번 듣느냐 에 대한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개념편이 있고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고 파이널 압축 정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 한 개 요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냥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배울 때는 어 시각보다는 청각적인 자극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더 많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올 때마다 순서대로 들었어요. 어차피 볼 거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을 그냥 저는 강의로 대체를 한 거고 이틀에 한 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나올 때마다 쭉쭉쭉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크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강의는 어차피 1.6배석 정도로 1.6에서 1.8 정도로 들었었기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행정직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교재들을 다 풀었었고요.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가면서 나머지 문제풀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한 정리 꾸준히 진행을 했었는데 동영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특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고종원 선생님 동영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때그때 온라인으로 하면서 PDF를 다 다운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한 달 전 4주 전에서 5주 전 이쯤이 됐을 때 틀렸던 거 PDF를 다 캡쳐를 떠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서 다시 풀었습니다. 그냥 시즌 상관하지 않고 1부터 3까지 쭉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한 40에서 50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의 한 10% 정도 풀었죠. 10에서 15% 정도를 처음 풀었을 때 틀려가지고 다시 풀고 거기서 틀린 건 또 풀고 그러다 보면 서브노트에 정리가 됩니다. 아 내가 이거는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틀린 내용이구나. 그걸 바탕으로 시험 당일 볼 내용을 정리했어요. 제가 나중에 서브노트 제가 정리했던 서브노트 막판에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시점이 생길 텐데 이때는 이때 동형을 두 번 세 번 틀린 거를 반복해 가면서 풀었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또 틀렸을 때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시험 당일날 가서 받습니다. 요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 강의를 들었던 거는 없고요. 강의는 들었던 적이 없고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동형 모의고사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걸 풀었는데 고종원 선생님 거 풀었고 강민성 선생님 거 김정현 선생님 거 노범석 선생님 거 문동균 선생님 거 요렇게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스터디를 따로 했으니까 모의고사 스터디 푸는 걸 따로 했었으니까 이만큼 여러분 여러 강사님들의 교재를 풀었겠지만 만약에 혼자서 하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고종원 선생님의 강의만 강의와 컨텐츠만 가지고도 공부를 진행해서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터디를 했어서 여러 명의 여러 개의 동형 모의고사를 풀었지만 굳이 안 그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저는 공무원 한국사 공부를 할 때 고종원 선생님 강의를 거의 90% 95% 이상 활용을 했었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서 체크를 해봤더니 수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그 과정들을 도식화해서 보여드렸고 이 사진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고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저는 전문과목 시대가 된 이 시점에 오히려 이론강의의 부담이 더 적고 기출문제집의 양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제가 좀 잘 돼 있는 고종훈 선생님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고종훈 선생님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유익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